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게스 병날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정전이 됐을 때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즐거워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저 커버를 여셔야 되구요 이렇게 위로 당겨서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냥 정전을 올려야 되겠지 그냥 정전을 올려야 되겠지 그쪽으로 움직여서 아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배러리를 끼게 되어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런게 배러리를 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정전시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엄청 지금 겨울 같은 경우 뭐 병날 없이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안 더운 상황이라면 벽날라 없이는 굉장히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엄청 춥게 지내야 될 상황이 될텐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식으로 보통 때는 배러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저거를 꼭 배러리를 삽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원을 끼시면 이 벽난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게스톱으로 밥을 음식을 하시는 거를 게스가 게스는 어쨌든 전기스톱으면 안 되겠지만 게스톱으로 그러면 그 불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게스는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